안녕하세요. 국동대학교 호텔식조리학과 4학년 재학 중에 이석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4년제 대학 중에서 거의 전국에 몇 없는 실습 위주의 학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1인 1실습과 신선한 재료들 활용으로 아주 높은 퀄리티의 식재료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분위기가 단합이 매우 잘 되어서 이런 대회활동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모두들 참여하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오신다면 후회 없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동대학교 호텔식조리학과 교수 남현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극동대학교는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교내에서 배우는 실습뿐만이 아니라 교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도 저희 호텔 외식조리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과의 교류도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고요. 한식, 중식, 일식, 그리고 양식, 이태리, 프랑스, 디저트까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모두 다 배울 수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그런 전공적인 실습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에서 모두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를 나오게 되면 호텔 쪽으로 갈 뿐만 아니라 푸드 스타일링, 기업, 그리고 급식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학과를 선택하시게 된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